헐리우드 배우 휴장맨이 본인의 SNS에 제발 선크림을 꼭 바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.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돼서 생기는 기저세포함을 진단받았던 그가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것입니다. 이렇게 중요한 선크림, 우리는 과도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 선크림을 바르는데요. 선크림 바르는 방법, 이게 맞는 건가? 고대 안안병원 피부과 김대영 교수님께 선크림 바르는 꿀팁을 여쭤봤습니다. 선크림 바를 때 검지 손가락 한 마디 내지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그 정도 양을 손에 잘 덜어서 바른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충분한 양을 좀 하얘지는 걸 살짝 감수하고서라도 바른다가 1번이 되겠고 2번은 두세 시간에 한 번씩은 야외활동을 오래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덧바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물놀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땀이 많이 나는 상황이 되면 워터프루프 그래가지고 뭔가 땀이 났을 때 씻겨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햇빛이 강할 때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요? 언뜻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이유를 조금 들여다보면 구름이 있으면 물론 일정 부분에 자외선은 차단이 되고 우리가 뜨겁게 느끼는 걸 그래서 이제 덜 느끼게 되고 하게 되는데 또 자외선 중에서 UVA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것도 많고 UVB라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니와 햇빛이 강한 날에는 그늘을 찾아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은근히 구름 낀 날에는 그냥 괜찮네 하면서 오래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방심은 금물, 가을에도 선크림 바르는 것 잊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